지금부터 브랜치의 환상적인 기능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랜치를 만들고, 만들어진 브랜치들을 열람하고 그리고 브랜치를 사용하는 법을 살펴볼 거예요 화면을 두 개를 쪼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화면을 추가할 건데 git-log, 여기서 역사를 보여주는 화면을 추가할 겁니다 여러분은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show-log, 그럼 이렇게 생긴 게 뜨죠? 저걸 저는 이렇게 잘 정리를 해놓을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한 이유는, 브랜치를 여러분이 공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공부 대상은 브랜치와 관련된 어떤 작업을 했을 때 여기 있는 이 화면이 어떻게 바뀌는가에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git-log를 보면 현재 상황을 딱 파악할 수 있게 돼야 돼요 됐죠? 자, 음식부터 시작해 봅시다 우선 제가 브랜치를 만들어 볼 건데요 브랜치를 만들기 전에 여기 master라고 빨간색으로 돼 있는 거 보이시죠? 바로 저것이 여러분이 저장소를 만들면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브랜치예요 여러분은 바로 master라는 브랜치 위에서 지금까지 버전을 만들어 왔던 거예요 기본 저장소예요 아니, 기본 브랜치예요 자, 그러면 이제 브랜치를 정말로 만들어 볼게요 오른쪽 클릭하고 토토이스킷으로 가서 거기에 보면 create-branch라고 돼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클릭 그리고 여기에다가 제가 지금 하려는 게 고객사들에 따라서 내용을 조금씩 조금씩 달라져야 되니까 우리가 브랜치를 만드는 거거든요 애플이라는 고객사가 있다고 칠게요 그리고 여기 보면 베이스를 master로 한다 즉, master 브랜치가 가리키고 있는 이 커밋을 기반으로 브랜치를 만든다는 뜻이에요 차차로 알게 됩니다 자, OK를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여기서 제가 refresh를 했을 때 애플이라는 브랜치가 생기고 Work3 위치에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제가 몇 개 더 만들어 볼게요 create-branch, google, 하고 refresh를 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구글이 나오고 그리고 또 한 번만 더 create-branch에서 ms라고 하면 ms라고 하는 브랜치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똑같은 브랜치들인데 빨간색으로 돼 있는 것은 현재 브랜치가 바로 master-branch에 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한 정보입니다 자, 그럼 제가 이 상태에서 한번 수정을 해 볼게요 master-content-for 저장 됐죠? 그리고 commit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master-work-for 라고 하고 commit을 한 다음에 제가 refresh를 하면 화면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십시오 이게 before, after 어떻게 바뀌었어요? 보시다시피 이제 master에서 commit을 했기 때문에 master-work-for 라는 방금 commit한 그 버전을 master가 가리키는 상태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제가 놀라운 걸 보여드릴까요? branch를 바꿔 보겠습니다 대박 사건이에요 오른쪽 클릭 totoskit 해서 check-out 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명령 개념이에요 클릭 그리고 여기서 제가 현재 master인데 이것을 apple 로 바꾸고 끄고 ok 를 눌러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git log 에서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봅시다 이게 before에요 after 자, 보시는 것처럼 master는 현재 안 보이고 있는데 어쨌든 현재 apple이 빨간색이 되면서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master가 안 보이는 것은 master가 너무 앞쪽에 있어서 그래요 밑에 all branches를 클릭하면 모든 branch가 화면에 보입니다 자, 다 보이죠? master 사라진 거 아니에요 자, 그리고 그리고 우리의 branch가 apple branch가 되었고 그리고 apple branch는 work3라는 버전을 가리키거든요 그런데 apple 3라는 버전에서는 master content 4라는 내용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단 말이에요 제가 정말 그러면 여기 있는 내용이 바뀌지 않은 것 같이 보이는데 이거는 메모장의 특성이고요 이렇게 드래그해서 실제 현재 파일의 상태를 열어보면 보시는 것처럼 work3 버전의 상태로 바뀐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다시 체크아웃을 통해서 master로 바꿔 볼게요 자, 그리고 refresh를 하면 이제 master를 가리키고 여기 있는 파일의 현재 상태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갖다 놓으면 master로 바뀐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애플로 돌아갑니다 체크아웃해서 apple ok 그리고 이렇게 현재 상태를 보리고요 지금 제가 어디로 들어와 있어요? apple 와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apple content4 저장하고요 그리고 파일을 새로 하나 만들어요 그리고 그 파일의 이름은 apple.txt 로 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도 apple content4 저장했고 꺾고 commit합니다 체크하고 여기에다가 애플 워크4 라고 하는 버전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클로즈를 합니다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자 git.log에는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before, after 확인해 보십시오 자 보시는 것처럼 애플 워크4 라고 하는 버전을 애플 브랜치가 가리키고 있어요 그리고 master 브랜치는 누굴 가리키고 있어요? master 워크4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프는 어떤 모양이에요? 이런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해석한다면 master 브랜치의 뿌리는 부모는 워크3에서 왔다 애플4의 뿌리는 역시나 워크3에서 왔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애플 워크4의 부모 버전은 워크3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제가 다시 master 브랜치로 옮겨 볼게요 check out 애플에서 master로 바꾸면 여기 있는 apple.txt 파일이 어떻게 될까요? 없어지죠 그리고 work.txt는 master content 4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브랜치를 통해서 구원받을 준비가 되셨다면 이게 전율이 느껴질 거예요 이거 완전 대박 사건이거든요 근데 아직 그게 뭐 이런 느낌이 드시면 아직 때가 안 됐을 뿐이에요 브랜치를 아직 받아들일 때가 안 됐고 이게 필요하진 않은 상태라는 뜻이니까 뭐 괜찮아요 다 버전만 만들 줄 알면 되는 거예요 그게 본질이에요 그럼 우리 정리 차원에서 구글 브랜치도 한번 작업을 해 볼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내가 현재 어느 상태에 있는가를 보셔야 돼요 난 애플 상태죠? 그럼 구글로 가려면 여기서 토토이즈 기드에서 뭘 해요? 체크아웃을 해요 그리고 어디로 가겠다 지정해요? 구글로 가겠다 그리고 OK 누릅니다 그러면 얘가 어떻게 바뀔 것 같아요? 그렇죠 구글에 빨간색이 가 있는 그리고 제가 여기에서 work.txt를 google.content4라고 하고 끄고 그리고 새로운 파일을 만드는데 그 파일의 이름 역시도 google.txt 내용은 google.content4라고 하고 그리고 커밋을 합니다 google.work.4 그리고 커밋 한 다음에 이걸 리프레쉬를 해보면 그럼 어떻게 돼요? 현재 구글 브랜치는 구글 워크4라는 버전을 가리키고 화살표는 어떤 모양으로 생겼어요? 그래프는 이런 모양이 된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요점은 current branch이고 여기 네모로 표시된 것은 base commit 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branch라는 어마어마한 기능에 대해서 충분히 살펴봤어요 이렇게 이렇게 감사합니다.